그냥 척 젖이겠어, 얘들아. 얘 얘 얘 진정해. 왜 울고 그래. 즐겁다고 시작했는데. 네가 울면 어떡해. 울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떠올라. 가끔은 우는 게 도움이 돼 기쁨아. 너 똑같다.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할까? 하지 마. 시켜 먹자. 집 앞에 나와봐. 어머 집 앞이래. 나 너무 엉망이지. 머리 안 감았는데. 내가 시간 끌고 있을 테니까 빨리 뭐라도 찍어 발라라. 언니. 셰프님이 이것만 놓고 가셨다. 뭔데? 매운 거 좋아하는 현수 씨. 일할 때 드세요. 캬라멜은 당 떨어졌을 때. 우와. 너무 귀엽다. 한 입만. 아. 뭐 뭐야. 택시 타고 왔어. 떡볶이만 놓고 가면 어떡해? 그럼 뭘 해야 되는데?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. 데려다 줄까? 아니야. 음식 만드느라 힘들었을 때. 그래 그럼 잘 가. 이 사람이 진짜 어디서 애태하는 방법을 배워오나 진짜.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라고. 좋아요. 간다. 오늘도 집에 있어? 아니 대표님이 만나지. 전사신 뭐해? 일하지는 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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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